요즘 제가 이 사회보는 신곡으로 요즘 전국을 기지개 활짝 피우면서 다니는 가수가 있습니다. 우리 실버노래기술의 강사관이의 분은 이 노래 노인대학은 음악가가 있어. 그래서 강사가 아니라 교수라고 그래요. 음악교수. 우리 최안도씨의 본인의 태풍 기지개 함께하겠습니다. 음악교수. 음악교수. 저축은 추억이 되어 잡을 리가 없네. 우리 가슴 다룰 게 없네. 음악교수. 그때가 좋았지. 음악교수. 세월달이제 그만. 음악교수. 음악교수. 후회 없이 사는 거야 한 번뿐 내게 우리의 번도 웃지 않아 결롤롤러 땀이 빛려나듯이 다시 한 번 기지개 켠다 정말 기지개 켠다 한 번 기지개 켠다 너도 바로 해가 짧아져 늦었다고 초법하게 생각은 많다 누구든 느끼한 친구는 삶에 나는 언제나 정주 내가 좋아지 참 못해 세월탑 이제 그만 급한 일은 누구든지 널 만나 구매 없이 사랑할 거야 반반이 뿐인데 꿈에도 또 늦지 않았나 울러 보장이 다시 한 번 길게 켠다 내 인생도 길게 켠다 네 지금 들으신 노래가 바로 우리 세난도 교수님의 신곡 기지개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되면 기지개를 펴야 돼 그래 피로가 싹 늘어 기지개 다 같이 한번 펼까요? 기지개 기지개 피면서 다니는 교수님인데 이분 60초반인데 공주머리 하신 것 봐 얼마나 딱 음악 교수하느라고 그래서 이 분위기를 우리 어린 공주들도 기지개 피면서 그 암무에 맞추를 춤 보셨죠? 그러니까 시내가 다른 노래 할 것 없이 메들리 혹 되나요? 메들리 한 번 할까요? 오케이 최연도의 메들리 가겠습니다 결국 공주름 cum 가라년단 떠나년단ำ 어린아들 손을 잡고 감자신고 소소신을 품에 삶도 내 고향에 못 사나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흐린 어머나위에 황홍빛이 젖어내네 정오산 바닷게는 황홍빛이 맘 정오산 바닷게는 황홍빛이 맘 정오리라 우주에 들어군요 안타다와 거 igen 집을 주는 고개마다 고개마다 돌아서 손이 쳐서 비와 소리 터지고 아름답고 미우세 아니세 당신 남자의 야약한 마음 흔드는 여자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거라 다가서 널 떨어지면 가로다 울리는 새 아미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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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세가 나를 그린다 신이 그 길은 사람인가 아미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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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하는 수업 문제 아미세 당신 아미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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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새가 나를 물린다 지키고 사랑한다 아미새야 아미새야 아미새 아미새 아미새가 나를 물린다 지키고 사랑한다 아미새야 아미새야 아미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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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새